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브랜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치트키라든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만한 뭐 그런 거 제시해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향성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누구나 적용할 만한 무언가를 딱 던져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나면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용기를 갖고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해서 월 300만원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뭐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제 와이프도 지금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아침마다 그 지옥철을 뚫고서 움직여 대단해 진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음악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조금 뭔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초중고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서 대학도 가요 그리고 작곡가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새끼 작곡가가 됩니다 월 한 200선 정도를 받게 돼요 사실 월급을 주는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뭔가 좀 쎄 하지 않나요? 새끼 작곡가가 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영양경 있는 작곡가 혹은 회사에서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신인 작곡가들을 영입을 합니다 이 분들이 이제 새끼 작곡가라고 해요 새끼 작곡가들은 열심히 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메인 작곡가들이 아 이런 게 좀 좋네 이런 거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해서 이제 지침을 내려줍니다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잘 만들어진 곡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영업을 해가지고서 곡을 파는 형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새끼 작곡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작곡가와 새끼 작곡가는 지분율을 쉐어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죠? 양쪽에 다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거는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좀 더 시선을 넓게 봤을 때 뭔가 이 방법은 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음악을 처음에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 새끼 작곡가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한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혹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새끼 작곡가로 스타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나는 새끼 작곡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리스펙을 받고 음악 전체를 진두주의하는 모습을 꿈꾸거나 사람들이 멋있다고 인정하는 어떤 아티스트 그룹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새끼 작곡가 시스템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아니냐? 틀린 말 아닙니다 저 방법으로 두 각을 나타내고 잘하는 작곡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90%는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는 새끼 작곡가 안 해 아이돌 새끼 작곡가 안 해 라고 해가지고서 본인 스스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비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죠 근데 어떻게 되죠? 조회수 30 많으면 100 100이면 진짜 잘 된 거야 그죠? 왜? 그런 비트는 인터넷 상에서 수백만 개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꿈꾸는 게 이거죠 릴나스 엑스 같은 어떤 사리들을 꿈꾸죠 내 곡이 올타운로드여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가져와가지고서 누군가 메가 히트 시키는 이런 것들을 꿈꾸곤 합니다 근데 로또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루트로 작곡가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새끼 작곡가 두 번째 비트 메이커 활동을 하는 거 그죠? 그렇다면은 뭐 이 모든 방법들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 시대 상황과 한번 빗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상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I 미친듯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AI 떠들썩했던 게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작년에 한 여름때 그때쯤부터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그때는 뭐 그림이 이제 손가락도 못 그린다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놀림을 받고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죠? 너무 잘 그리죠 게임 끝났습니다 거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노 AI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이돌 걸 그룹 케이팝 뭐 이 정도까지만 써볼게요 크레이 송 자 이렇게 지금 곡을 하나 둘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들어볼게요 We light up the world We're not just a group We reinforce the world Show you the stars We're like the way Together we stand Forever we'll stay Dancing through the night Our energies are bright With the idols that are never afraid of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지금 제가 방금 클릭해가서 방금 나온 거예요 남의 곡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들어볼게요 위에 허망해요 진짜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 별로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이분들 이제 벽 보고 서 계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뭐다? 지금 이 곡이 얼마나 좋냐가 아니라 발전 속도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느냐 요거죠 발전 속도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자 두번째 현 시대의 음악 산업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 음악 산업 너무 빠릅니다 빨라도 너무 빨라요 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장르들이 있습니다 뭐 저지클럽 같은 거 가라지 그죠 하이퍼팝 블럭앤비 뉴 재즈 얼마나 빠르게 오고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중에 이제 큰 맥락으로 이제 자리 잡았던 게 Y2K 문화입니다 2000년대 문화죠 그죠 근데 90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근 20년에 해당하는 문화가요 2022년하고 2023년 단 2년만에 모두 소비됐습니다 네 문화 전체를 다 소비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뭐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근데 벌써 다음 트렌드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Y2K라고 하면 사실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 지는 애니까 쇼폼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너무 빠르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음악 자체보다 그 이외의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챌린지, 밈, 바이럴 같은 것들이죠 네 이게 오히려 그 음악에 흥망성쇠를 가려는데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 요즘에 식당이랑 비슷한 거예요 식당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느냐 물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얼마나 바이럴 광고를 잘 때리느냐가 그 가게가 잘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할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됐죠 자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온 시간을 다 쓰고 있는 음악을 잘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곧 대체될 거란 뜻이죠 음악이 좋아야 뜨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죠 당연합니다 네 맞아요 될 음악에 챌린지네 미미네 광고네 뭐든지 하는 거죠 될 음악에 네 근데 역시나 이것도 포인트는 뭐다 방향이랑 속도가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작곡가의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지금 소위 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웃기지 마라 네가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국 작곡가들의 영향력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 작곡 같습니다 왜 잘해요 네 너무 잘해요 우리가 만드는 음악은 서양의 그것입니다 그죠 못 이겨요 마치 NBA랑 K 뭐죠 KBL 같은 거예요 네 아무리 열심히 농구 실력을 갈고 닦아도 NBA농구한테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되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큰 이유가 뭐다 교육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육 일단 언어 장벽 때문에 경험의 폭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로만 된 컨텐츠만 보고 있죠 그거는 전세계 영어로 된 컨텐츠로 봤을 때 수백 수천만 수천분의 일입니다 그것만 봐야 돼요 경험의 폭은 턱없이 좁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정답 찾기 하는 거 음악의 법칙 외우기 멜로디의 법칙 외우기 이런 거 보고 우리 자랐습니다 그죠 제발 부탁이 이런 거 좀 당하지 마세요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마냥 홍보하는 몇몇 교육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아이돌 작곡가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아를 찾으라고 했지 어쨌든 크레딧만 봐도 외국 작곡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아이돌 음악들 있으면 크레딧 한번 살펴보세요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적습니다 그 송캠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송캠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음악 만드는 어떤 모임 모아가지고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송캠프라고 하는데 캠프를 열면요 외국 작곡가들이 엄청나게 대거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이나 스웨덴 이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와요 우르르 와서 적어도 한 30명 40명씩 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한 2주 동안 합숙을 해요 2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매일매일 음악을 1.5개 2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되면 수십 곡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들이 정말 괜찮아서 그 음악들이 시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에 잘 참여를 했어요 그 음악이 막 차트 1등도 하고 뷰도 잘 나오고 CD도 좀 팔렸대 그러면 작곡가가 어느 정도 벌 것 같아요? 1위 음악이야 뭐 요즘 1위 음악이라고 해가지고서 임팩트가 있진 않지만 요즘 워낙 빌보드 빌보드 하니까 그래도 꽤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다 라고 하면 얼마를 벌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죠 천만원, 삼천, 백, 천만원, 이천 되게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이렇게 적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몇 천 정도는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내가 1위 작곡가니까 인생이 바뀔 정도로 엄청난 급변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수억씩 벌지 않습니다 차 못 사지? 못 삽니다 못 사지가 아니라 못 사 생각보다 돈이 안 돼요 억단이 찍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작곡 그 곡 하나에 작곡가가 몇 명씩 붙죠? 적어도 5명씩 붙습니다 적어도 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익이 이제 저작권 같은 건데 저작권 수익은 뭐 웃긴 거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택도 없습니다 저작권 수익은 큰 돈이 그래도 꽤 큰 돈이 훅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다? 그게 계속될 거라 생각해요 약간 관성처럼 우리 직장처럼 첫 달에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다음 달에도 받을 거라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공들은 사실 누가 많이 가져가냐면요 그 프로젝트에 대가리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헤드 프로듀서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K-POP 어떻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다 하향세라는 뜻입니다 주식 맨 꼭대기에서 사시는 분 없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데 애플 안됩니다 사면 어쨌든 지금 공부해서 꿈꾸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잘 되게 잘 할 수 있을 때쯤 뭐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때의 K-POP 시장이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커질 수도 있어 커진다고 하더라도 K-POP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완전히 팝 음악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작곡가들 같은 경우들은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 언어의 장벽 못 들으면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번째 다른 씬이 있나요? 네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 돈 되는 음악 씬이라고 하는 거는 K-POP이 유일합니다 없어요 R&B 씬도 없고요 EDM 씬도 없습니다 락 씬? 없습니다 네 몇몇 잘 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문화가 활성화되고 그 씬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EDM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아예 안 되는 게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해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아무락이 그지없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게 오늘의 주제이죠 너무나도 식상한 이름일 겁니다 브랜딩입니다 젠장 또 브랜딩이야? 이제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지겹죠 어딜 가도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 얘기하니까 그냥 듣고 싶지 않아 이해됩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브랜딩이라고 했을 때 너무 지겨운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이게 뭘 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90%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정의를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브랜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파편화되어 있죠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레이블화되는 거 SNS 홍보하는 거 캐릭터 구축하는 거 바이럴하는 거 그쵸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브랜딩에 대해서 어떤 정립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랜딩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마케팅 잘하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포함이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브랜딩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성입니다 자 이 주체성은 뭐죠? 내가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새끼 작곡가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결여된 게 뭐죠? 바로 이 주체성입니다 새끼 작곡가는 내가 내 주체성을 갖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주체는 누구죠 사실? 제 윗 작곡가와 엔터사죠 심지어 그 흥망성쇠가 온전히 남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뭐 발버둥을 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컨셉 만들고 시장에서 팔릴만한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거죠 그 안에서 냉정하게 작곡가는 그냥 좋은 부품을 만드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뭐 음악에서 컨셉을 파생시키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반대가 많아요 컨셉을 잡고 그거에 맞는 음악을 찾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아주 싼 비용으로요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리스크가 0이에요 왜? 공모전 형식이거든요 공모전이 뭐죠? 저기에서 뭐 합니다 1등 2등 3등 뽑을게요 곡을 열심히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떨어졌어요 0원입니다 당연히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야 그리고 기업 엔터테인먼트에서 요청이 오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렴에서는 이렇게 부를 거고 이런 키워드를 갖다 이렇게 할 거니까 넌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해요 벌스는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레퍼런스는 이거야 이렇게 다 지정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나의 자율성이라든지 나의 어떤 창작 나의 캐릭터 이런 거를 보여줄 거는 잘 없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작곡가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전혀 없죠 고인물이실 테니까 자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남 영상 퍼다가 AI로 나레이션 붙여가지고서 올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쇼치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기도 하죠 이거는 브랜딩이 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영상에는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 조회수는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조회수 수익을 빨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요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빌보드 프로듀서라고 광고하는 친구들이 좀 늘었어요 근데 이거 어떤 방법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 프로듀서가 샘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샘플을 외국 프로듀서한테 넘겨요 그리고 그 외국 프로듀서가 그걸로 곡을 완성을 해서 주변에 있는 래퍼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샘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완전히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끼 작곡과 방식이랑 사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옅죠 그렇게 따지면 스플라이스 샘플 만드는 사람들은 다 빌보드 프로듀서여야 합니다 본인이 좋은 커리어를 쌌는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컨설팅을 시작을 합니다 음악가로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갑자기 강의를 해요 돈을 받고 이건 좀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가 이미지를 잡고 컨셉을 잡고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남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방향을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남들이 나를 찾게 만들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남들이랑 나랑 다른 게 없으면 나를 소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검색하게 해야 돼 내 이름을 우리는 이제 대부분 1인이에요 음악 프로듀서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1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차별성이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 동네 카페를 근데 그 동네 카페가 아무 차별성이 없어 그러면 거기를 가나요? 안 갑니다 스타벅스 갑니다 우리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체성과 차별성 두 가지를 갖고서 활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티스트라고요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무슨 스타가 되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로서 기억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티스트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근데 그 가게 그 셰프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서 찾는다 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아티스트죠 쇼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내 얼굴도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내 캐릭터도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와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완전히 아티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걸 꿈꾸고 이걸 꿈꿨었었고 이걸 꿈꿀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룹 이름 방금 이름 나왔죠? 그룹 이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길을 걷지 않느냐 혹은 걷지 못하느냐 갖춰야 될 능력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이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요 장사꾼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게 위치 선정해야 되죠 간판 디자인해야 되죠 컨셉 잡고 음식 레시피하고 마케팅하고 위기 대처하고 시장성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룰을 만들고 내가 판단해서 해야 돼요 음악하는 아티스트? 음악 만들기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사진이나 영상 같은 2차 창작물 만들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홍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모? 갖고 와야죠 네 갖고 있는 방법을 익혀야 돼요 우리는 잘생기지 않았어? 이미 난 늦은 건가요? 아니요 캐릭터를 만들면 되죠 우리가 뭐 감스트 같은 사람을 잘생겨서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SNS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거 잘하려면 트렌드 분석도 해야 되고요 자본도 조달할 수 있어야 되고 타겟팅 컨셉 이런 거 모든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진짜 높습니다 냉정하게 이걸 못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는 너무나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도 이게 없어 그러면 프로듀서라고 부를 수 없죠 그냥 곡 메이커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솔직히 이거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일이 음악뿐만이 아니더라도 남 시키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티스트가 되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뭐 재능? 뭐 성실함? 와꾸? 돈? 많이 있죠 다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나 공부입니다 나 공부 나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아 뭐야 무슨 진짜 비법 알려주는 줄 알았잖아요 겨우 나 공부야? 네 이게 저는 비법이라 생각해요 제가 이제 순서를 갖다가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 공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9단계를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1번 경험 쌓기 2번 취향 쌓기 3번 정체성 정의하기 4번 해야 하는 것 정의 5번 할 수 있는 것 정의 6번 차별성 정의 7번 컨텐츠 제작 8번 홍보 9번 지속하기 이걸 해야 돼요 멜로디의 법칙 이딴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해야 돼요 컴프레서 쓰는 방법을 공부할 게 아니라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육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갖다 그냥 홍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맞기도 맞아 이것도 일종의 나의 브랜딩에 어떤 일을 할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280명이나 저를 보면서 누군가는 팔짱을 깨지만 누구는 초롱초롱으로 볼 테니까 이것도 일종의 어떤 브랜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불투명하거든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개개인마다 다 달라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음악의 기술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건요 한철장사로 빼먹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쉬면서 질문들 받아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취향이랑 시장성이랑 방향이 다르면 어떡하죠? 이건 이제 밑에서 얘기하기도 할 건데 내 방향성하고 시장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그만큼 경쟁률이 심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큰 돈을 벌거나 어떤 대박날 확률은 적어도요 어떤 미니멈이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미니멈이 그래서 저는 결국 보면은 경쟁률 빡세고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무엇을 하는 거랑 내 거를 하는데 미니멈이 좀 더 다져지는 거랑 뭐가 낫냐 저는 똑같다라고 봐요 자기 브랜딩에 좋은 사례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했죠 그루비룸 같은 사람들 코드클스트 같은 사람들 브레이 같은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검색해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먼저 있던 캐릭터와 비슷하다면 어떡한가요? 내 캐릭터랑 완전히 비슷한 캐릭터?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싸움에서 못 이기겠다라고 하면은 선회를 해야죠 그건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삼겹살집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다 같은 삼겹살 팔아요 근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먼저 했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결국 AI가 모든 걸 대체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못 대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대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AI 너무 발전해가서 음악가 존댔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AI를 피해갈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습니다 외국인들 이기는 건 진짜 뒤져도 안 되나요? 사운드적인 게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운드적인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코드적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한국 작곡가들이 모르는 거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전혀 없는데요 뻔해요 뻔한 게 문제예요 왜? 비슷비슷하게 배우고 비슷비슷하게 생각하고 자랐으니까 우리나라는 폐쇄성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경험 쌓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쌓여야 합니다 어릴 때 어떤 문화적 자본을 경험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은 연구에서도 실제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 부모님이 해줬어야지 부모님을 탓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정상 안 됐을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난 너무 아쉬워 어릴 때 유명 피아니스트의 콘서트에 그 아티스트한테 내가 꽃을 줘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늦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음악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당연히 음악을 듣는 겁니다 음악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사실 잘 안 듣습니다 정말 잘 안 들어요 제가 그 송캠프 99을 하면서 매일매일 10곡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날은 프랑스 음악을 보내드리고 어느 날은 스페인 음악 어느 날은 진짜 매니악한 음악들 어느 날은 대중음악 이렇게 매일매일 10곡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와 나 이거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뭘 듣죠? 멜론 탑백 듣습니다 다양성 있게 막 듣는 사람은 진짜 소수야 왜? 외국에 있는 음악들은 대부분 언어가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안 와다 그래서 한국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험이라고 했을 때 음악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곡을 만들고 공연도 해보고 팀도 만들어보고 뮤비도 찍어보고 다른 영상 컨텐츠들도 만들어보고 쪽팔려도 보고 자랑스러워도 해봐야 됩니다 똥을 싸봐야 돼요 그게 흑역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진짜 많고 돈이 없어요 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진짜 그래요? 정말? 쇼폼 만드는데 돈이 들어? 많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뮤직비디오까지는 빡셀 수 있어 진짜 때깔나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면 우리가 아는 아티스트들 중에 그런 흑역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심지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못하는 겁니다 연애도 해야 됩니다 노래를 굉장히 섹시한 R&B를 부를 거야 남녀간에 불타는 사랑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연애를 별로 안 해봤어 그런 경험이 없어 여자 혹은 남자를 꼬셔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쓸 거죠? 범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내 취향 아니야 내 입맛에 안 맞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입맛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실 대부분은 학창시절에 공부만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갑자기 음악한다고 방구석에 틀어박힙니다 그렇게 해가서 딱 5년 지나지 25살이야 무슨 경험이 있죠? 아무 경험도 없습니다 유튜브 많이 봤어요! 유튜브 본 걸! 경험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2번 쥐향찾기입니다 쥐향찾기 저는요 만약에 누군가랑 일을 하는데 어떤 음악 좋아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저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일하지 않을 거예요 요리사 어떤 되게 유명한 셰프가 이런 말을 또 했었어요 모든 요리를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셰프가 못 된다고요 제가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막혀요 9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막혀요 쥐향이라는 게 없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하면 어떤 옷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저 깔끔한 거 좋아해요 깔끔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깔끔한 게 뭔데? 그죠? 그건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랑 구분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취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대중적인 걸 하지 말고 그런 뭐 매니악한 걸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대중적인 걸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중적인 것을 하더라도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겉할기로 아 나 저거 좋아해 아 나도 힙합 좋아해 어 이 센스 되게 좋아해 아닙니다 이거 취향 좋아하는 감독이 누군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거기에서 어떤 철학을 느끼는지 심도 있게 이야기해야 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 있는 취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이 엄청 취약해요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부분 왜? 우리나라는 눈치의 민족이거든요 남들이랑 구분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겪는 질로 봅니다 그래서 아 구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제가 이제 옷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옷 같은 것들은 대부분 뭐 입죠? 무신사 랭킹 1, 2위 입습니다 아니면 무신사 스탠다드 입습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모두가 똑같은 패딩 입고 다닙니다 자 얼마 전에 뉴진스의 방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미니진 디렉터가 멤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 방 꾸미고 싶은 거 나한테 얘기해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얘네들 이제 10대 소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미니진 디렉터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 가구들을 보라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괜히 저 사람이 어깨를 씹어먹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을 아티스트로 키우겠다라는 그 방향이 너무 잘 보이는 대목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방들을 갖게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거야 유튜브로 이렇게 띌깍띌깍 고르거나 웹해서 다운받은 게 아니야 가서 직접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요청했대 제가 이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프랑스 철학자 이제 여기에서 명언 한번 나와줘야 되잖아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아비투스 남과 나를 구분짓는 취향, 습관, 문화적, 자본 이런 것들이 계층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좋거든요 꼭 읽어보실 바라겠습니다 아비투스 자 3번입니다 정체성 정의하기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약한 부분이죠 왜? 남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거든 눈치의 민족이니까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는 착해요 사람들과 잘 지내요 친해지면 마음을 터놓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까 그 경험, 취향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내가 용납 가능한 것 내가 도저히 못하겠는 것 장점, 단점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날 보는 시선 나의 셀링 포인트 등등등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경험이라든지 취향이 없으면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2번에서 다 막히는 거야 제가 이제 어제 지금 여기 이제 들어와 있어요 옐라디라는 친구하고 같이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을 가는데 저희 둘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쇼핑을 보는데 서로 다른 걸 얘기하고 있고 음 서로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왜? 너무나 다른 취향을 갖고 너무나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즐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으이 저거 별론데 계속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 다음 해야 하는 것 정의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 정의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 20대 중반이었고요 누가 봐도 교회 오빠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걸 꿈꿔? 어떤 모습을 꿈꿔? 라고 물어봤을 때 GD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D 그래서 제가 듣다가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청 화를 내더라고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안 된다라는 말을 하니 근데 안 돼 말이 안 돼 어린 시절부터 실력과 경험 전폭적인 금전적 뿐만 아니라 모든 지지를 받으면서 재능까지 다 받쳐준 천재를 무슨 수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랑 많은 언쟁이 있었죠 이 친구는 자기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기객관화를 뭐라고 부르죠?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잘못하지? 뭘 알지? 뭘 모르지? 내가 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재능이라든지 무기가 다 다릅니다 나는 재능이라든지 무기가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노력으로 해가지고서 극복할 수 없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있을 거예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엔 저도 20대 초반때 20대 중반때 이때는 아 노력을 해가지고서 다 이겨낼 수 있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차별성 정의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만들면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심으로 안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쵸? 진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고 애매해요 이것도 역시나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차별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게 차별점이 아니라고 내 목소리 내 스타일 내 행복 내 캐릭터 이런 거를 차별성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뭘까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그 카페 아무도 안 갑니다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는 곧 희소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희소성이 있는 거는 비싸요 자 지올팍입니다 지올팍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천재호소인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 쌓고 취향 쌓고 차별성을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이고 여러분들이 별로라고 생각하고 오바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못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한 거거든요 99%가요 99%의 아티스트가요 물에 물 탄 듯 하다가 사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비아냥거린 사람들한테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가 다르죠?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컨텐츠 제작해야죠 네 요즘은 이제 영상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어쩌면 공평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영상의 시대니까요 근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셀카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맞게 기획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주머니 다 털어놓은 뮤직비디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했거든요 뮤직비디오가 중요했어 그래서 주머니에 뭐 300만원 400만원씩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는 거 중요했어 근데 요즘은 집에서 찍은 쇼츠 10편이 파급력이 더 좋습니다 홍보 측면에서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음악을 만들면 그것도 일종의 나의 컨텐츠 아닌가요? 그건 누구나 하고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저 왜 저 취업 안 되죠? 저 대졸자인데요 대졸자가 대부분이죠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컨텐츠입니다 네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극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듣는 거로 안정 안 합니다 봐야 합니다 왜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뜨잖아요 Stay Baby Don't you cry now 하면서 이제 전화기 소리로 하는 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Stay Hello Baby Don't you cry now What's the time now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검색해서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코너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너프라이스는 뭐 하냐면 그 트랜셋업 오 미 너눈눈눈누 넷베러 오 이거 한 사람이거든요 그 쇼츠 같은 거 많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컨텐츠를 진짜 잘 만들어요 지구본을 하나 갖고 와 그리고 이렇게 돌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아무데나 딱 찍어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아티스트랑 같이 곡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연말에 뭘 올렸냐면 스포티파이 연말정산하잖아요 내가 5년 전에는 내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2천명이었어 그 다음 연도에 5천명 그 다음 연도에 10만명 그 다음 연도에 100만명 지금 천만명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를 보여주는데 야 너무 잘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홍보 이거 아주 어렵죠 이거 홍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 광고에 돈 태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걸로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왜? 제가 돈을 엄청 많이 태워봤거든요 근데 별 임팩트가 없어요 그냥 한 편 더 만드는 게 나 재밌을 만한 거 요즘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텐츠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걸 잘 만들었으면 알고리즘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 안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선택을 잘 만들었다면 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확률을 높이도록 기획을 열심히 하고요 개수도 많이 늘리는 거예요 퀄리티도 높이고 얼마 전에 타일러 크리에이터가 인터뷰 같은 걸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즘 애들은 간절히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쿨해 보이고 싶어서인지 음악이 나오면 음악 나왔어요 스토리 하나 공유하고 끝이다 자기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And you mean to tell me that you're going to be passive with your own and just put it on your story once? Are you f***ing crazy, bro? I'm still promoting my album that came out in June It's a year out and I'm still out here like, call me if you get lost like, eh right? And what I notice is that some of these the younger guys and girls they like oh yeah, I got a song out and they forget about it And I'm like, no, let motherf***ers know Tell people 한 곡으로 계속 뭔가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각인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지속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십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수십억 매출의 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3년을 버티는 회사가 절반이 안 돼요 5년을 버티면 진짜 잘 버틴 겁니다 근데 이제 작곡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1인 회사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인 회사로 5년, 6년씩 버티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 송캠프 99 채널을 하고 있죠 이 채널을 5년 넘게 했어요 이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면이죠? 3만 딸입니다 여전히 3만 딸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풀은 이게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저 뭐 어디가 가서 아 저 3만이나 되는 유튜버인데요 당연히 못하죠 그건 진짜 학고잖아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알아봐줘요 뿌듯해 돈? 네 잘 법니다 연봉은 높은 편이에요 왜? 앞서 말한 브랜딩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수년 동안 이것만 고민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300분이나 넘는 분이 제 강의를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인 거죠 자 존버를 하더라도 똑똑하게 버텨나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집에서 공 만들고 혼자 자위하는 그런 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잘 버틴 사람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잘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요 설령 진짜 내가 상황이 안 좋아 돈도 안 벌려가줘서 버틸 수 없어 그만둘 거야 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해본 사람들은 어딜 가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내공이 엄청 쌓여있거든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봤거든 장담할게요 진짜 좋은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주변에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해보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다들 갖고 있어요 다들 너무 달라 그래서 재밌어요 대화하는 게 그러면은 항상 고정된 어떤 상태로 하느냐 아니요 전략들은 매번 바뀌어요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야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있지 않았느냐 아니요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급격하고 강한 충격으로 올 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막 거스를 수는 없어 이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같이 타줘야죠 근데 타는데 4배를 타야 돼 남의 배가 아니라 4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어렵잖아요 해야 할 게 지금 나 원래 음악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어떡해요? 도망칠 곳이 없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명확하게 제가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의 전략이 있겠죠 이걸 하게 되면 개인의 전략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왜 어렸을 때 그걸 못했지? 물론 못했지 가난했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음악 위주로 돌아가는 쇼품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근데 사실 아쉽죠 근데 사실 아쉽죠 이래서 서사성이라든지 작품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진다면 오히려 서사성 있는 작품들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자정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대신에 그 반대들도 같이 자라나요 그래서 그거는 전략에 따라서 잘 취사선택해야겠죠 제 정체성 중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체성이 강하다면 이를테면 전 아닌 건 아닌 건다 논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멀어진 경험이 있거든요 내 정체성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또 전략을 바꿔야겠죠 그럼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정체성은 무엇이 있는가를 또 파악해가지고서 움직여야죠 싫어하는 걸 계속 고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취향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내 취향과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떤 특정 하나를 잡고서 그거 쭉 끌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안 가면 보험을 안 드는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이라는 것이 내가 노를 잡고서 대학을 가는 건지 남들 시선 때문에 등 떠밀려서 가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가십시오 브랜딩 공부하는 방법 중 최고인 것이랑 책 하나 추천드립니다 브랜딩을 공부하는 방법? 저는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는 것 자체가 브랜딩을 형성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해보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제가 이제 학생이 있는데 걔가 월 200을 법니다 근데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뭐하고 하면 나머지 5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적금을 든대요 그래서 내가 야 적금을 왜 드냐? 그랬더니 연이율 7%예요 그러는 거야 연이율 7%면 개짱이잖아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 500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면 5, 7, 35 35만 원이네? 그걸로 니 인생 바뀌어? 안 바뀌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니가 안 해본 짓들을 해라 니 나이대 걔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니 나이대는 니가 버는 모든 돈은 두 가지에만 쓰면 된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취향 쌓기 경험하기 이거의 모든 걸 다 써라 해봐야 500만 원 모는다고 해서 니 인생 안 바뀐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곡가들은 어떤 내용의 쇼츠를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이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 얘기를 해서 그럼 작곡가들 다 그거 말하면 되나? 안 되죠 당연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는 브랜딩이 어려울까요? 저는 얼굴을 드러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 생각해요 아니면 캐릭터를 만드시든지 열등감이 들 땐 어떻게 할까요? 이 열등감도 왜 열등감이 생기냐면 남들이랑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노선을 잘 타고 있으면 열등감 안 생겨요 이것도 일종의 브랜딩을 못한 어떤 폐해 중에 하나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스스로의 음악의 강점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제 음악 자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강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제 전략이라 생각하지 음악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AI가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가수라는 직업은 어떨까요? 저는 가수는 안 중다 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AI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수라고 하는 거는 고유성이 있잖아요 브랜딩을 모두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는다 그래서 아티스트, 스타 이런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거다 외국 본토 가서 현지에서 음악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무조건 가십시오 갈 수 있다면 정보화 시대라고 해도 그거는 어쨌든 화면 밖에서 보는 거 화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험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직접 느끼고 까여도 보고 잘해도 보면서 하는 것들이 진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이 문제라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교육이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갑자기 아니, 왜? 라고 물어봐야 돼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냥 여기서 아, 하면 안 돼 나랑 싸워야 돼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왜?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했는데 진짜 내가 마음으로 느껴 아, 이래서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렇게 하십시오 하우를 가르치는 거 말고 와이를 가르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성인돼서 작곡 공부를 시작한다면 늦을까요? 이것도 진짜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가 왜? 비교하는 삶이거든 한국인이 성인돼서 음악을 한다고 해서 왜 망합니까 도대체 30살 때까지 살고 죽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이유도 뭐다? 남 눈치를 보느라 바빠서야 늦은 게 어딨어 도대체가 AI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코드 카피나 사운드 카피 공부는 해야겠죠 그 공부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공부들을 해야 돼요 그 공부를 해야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내 머릿속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당연히 익혀야 됩니다 바이럴로 빵 뜨고 난 후에 금방 잊혀지는 아티스트는 왜 그런 걸까요? 대중이 만족할 만한 곡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똑같은 사람을 계속 소비하지 않는 거는 당연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가 기억이 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번도 주목을 못 받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음악적 포지션을 하나를 정해서 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요 하시면서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길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정했으니까 나는 뒤져도 갈 거야 옆에서 차가 치든 말든 나는 일직선으로 간다 노!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나를 점점 알아가거든 그럼 전략이 바뀌겠지 독서는 경험을 쌓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저는 경험을 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경제적이고요 가장 빠르고요 아니 유튜브가 더 빠른데? 그래 유튜브도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근데 약간 책과 다른 점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들은 전달의 방향이고 책은 하고 나서 멈추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왜 그렇지? 아닌 건 없나? 그 과정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유튜브도 물론 그게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한 것 같다 책보단 어떤 류의 책을 읽으면 좋을지 추천 책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의 취향의 책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추천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 취향이니까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제 방법이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그냥 밀어붙여요 그게 방법이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는 감기가 걸리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뒤졌다 감기 바이러스 이러고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저는 작업할 때에 저는 이제 슬럼프 같은 거 극복하려고 시간 써놓으면 쓰세요 오늘 6시간 내일 6시간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빵꾸나는 게 꼴비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하지 그렇게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교육업체가 있죠 굉장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유용한 어떤 꿀팁들도 있고 유용한 어떤 기술들도 있고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제 강의에 모두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송캠프 99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커리큘럼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후기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신 있거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도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채팅방 그냥 QR코드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미천한 어떤 철학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